시민들이 위험하다면 경북구 어디라도 단숨에 달려갑니다. 1분 1초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하늘을 나는 헬기. 경북 닥터 헬기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닥터 헬기를 만나기 위해 찾은 경북 안동. 이곳이 바로 경북 지역 응급의료의 신장구랍니다. 오늘은 제가요 빰빰빰 하늘을 나는 영웅 닥터 헬기를 만나러 왔거든요. 그나저나 닥터 헬기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기로 가볼까요? 기대되는데요. 헬기야 헬기. 저게 닥터 헬기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닥터 헬기 맞죠? 여기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이 그럼 이 닥터 헬기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의료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동병원 항공 의료팀입니다. 닥터 헬기는 중축 응급 환자를 재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의료 헬기인데요. 병북 도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늘을 날아다닌 지 어느덧 10년이 됐답니다. 기장님이 앉으시는 자리는 너무 궁금하거든요. 헬기는 주변에 어찌 보면 장애물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도 보호해야 되고 또 내릴 때도 자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대로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잡고, 잡고, 오른발을, 그렇죠. 발을 넣고. 네, 다 됐습니다. 사실 저는 조정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근사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타니까 좀 좁고 불편하고 사방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지러워요. 아주 크리티컬한 스위치는 스위치를 작동했을 때는 시동이 꺼지는 그런 스위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스위치거든요. 이거는 연료 밸브 스위치예요. 어떤가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되겠어요, 동영 씨. 맞아요. 닥터 헬기, 닥터 헬기 출동합니다. 출동! 다른 항공기를 운영하는 거랑 닥터 헬기를 조정하는 거랑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생명을 지키는 그런 일에 동참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제가 기여를 한다는 그 자체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딱 이 자리에 앉으니까 진짜 저도 모르는 중압감, 책임감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타기는 탔는데 내릴 수가 없네. 정말 좋더라고요. 왼손 잡으세요. 왼손. 그리고 오른손 잡으세요. 다리를 그대로 밑으로 뺐어요. 이렇게 밑으로요?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와우. 유연해야지 탈 수 있어. 이번에는 닥터 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보여주셨는데요. 일반 헬기보다 크기는 작아도 응급 환자들을 처치할 수 있는 의료 기구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와, 진짜 응급실 같아요. 그렇죠. 여기 안에 뭐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들어있네요. 맞아요. 환자분은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누워서 저희가 이송을 하고요. 그리고 의료진은 여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옆에서 환자 상태 보고 필요하면 환자분께 필요한 약물 투여하고 최대한 환자분이 안정적으로 병원까지 도착할 수 있게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응급처치는 다 가능한 거네요. 아, 네. 우리가 뭐 119 구급차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헬기 안에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닥터 헬기 설명이 날아다니는 응급실인 이유입니다. 공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게 더 느껴지거든요. 이 안에서도 다 응급처치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두 명이서 모든 걸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제한적인 것도 있고 옆에서 이렇게 심장 압박하기가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천장도 낮고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터 헬기 안에서 환자의 생명을 살린다는 뿌듯함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직접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처치를 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분한테 다가가서 이게 제일 결국에 중요한 게 환자분이 얼마나 빨리 핵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생명이 좌지원질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도 그런 몇 분의 차이로 이제 심장 기능이 얼마나 남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뿌듯해 하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 헬기가 경북 지역에 특히나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병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처치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육로를 통해서 가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닥터 헬기를 통해 환자분을 이송하면 그 시간을 상당히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특한데요. 닥터 헬기를 운행하기 위해선 이분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실례합니다. 어떤 분이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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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 관리사님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운항 관리사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5분 내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비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출동했을 때는 저희 모니터를 통해서 출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착륙 시간, 인계점 착륙 시간, 이륙 시간도 모니터를 통해서 전과 후에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몇 시간 이렇게 정시기상을 확인하고 있고요. 경북 지역이 다 들어가 있네요. 비행을 위해서 체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요청 전화로 좀 돌려드릴 건데요. 운항 관리사님하고 통화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돌릴게요. 지금 실제로 응급 상황이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출동 요청을 받은 순간부터 숨 돌릴 틈없이 움직이는 운항 관리사. 상주적 십자병원 맞으시죠? 11시 5분경 도착하겠네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동시에 의료팀도 분주하게 출동 준비를 합니다. 이쪽에서 검사한 거는 복막염이 의심된다고 하는 그런 환자거든요. 출동 요청을 받은 후 헬기가 뜨는 시간까지 단 5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닥터레기는 환자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5분이면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네, 무사히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갔죠. 빠르죠. 저희가 여기 목적지까지 한 50km 정도 되는데 차로 가면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린데 편도 16분, 환자 탑승하시는데 5분, 돌아오는데 16분에서 총 37분 정도 걸립니다. 환자 처치는 도착한 순간부터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차분에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언제든 출동 가능하게 대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도 그렇고 기장님, 우리 정비사 선생님들도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0여분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닥터 헬기가 환자를 싣고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환자는 극성 분마견이 의심되는 어르신. 빠른 수술을 하지 못하면 해열증까지 생기는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빨리 도착했는데 헬기라서 가능한 시간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제는 괜찮았고 닥터를... 덕분에 어르신은 빠르게 병원으로 도착할 수 있었는데요. 골든타임이 중요한 이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여기 어딜 줄 알아요? 닥터 헬기는 매년 출동 횟수만 300여 회가 넘고요. 닥터 헬기가 살린 시민들의 수만 2,80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어벤져스 군단이 다 같이 모인 거 보니까 어디 또 출동하시는 거 같은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당주 4월 초등학교에 닥터 헬기 이벤트, 학급 이벤트 하러 저희가 오늘 다 같이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타면 되나요? 오늘 환자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해서 누워서 가시는 걸로 하시죠. 여기요? 제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군요. 네. 실제로 환자들이 누웠을 때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확인해야죠. 사실 처음에 누울 때만 해도 너무 좁아서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로 누워보니까 굉장히 편안해요. 우와, 뜬다. 헬기의 크기가 작다 보니 실제로 이천육 시간도 굉장히 짧더라고요. 정영 씨, 특별한 경험 하셨습니다. 맞아요. 환자를 이송하러 가는 헬기를 타고 계시면 그때는 무슨 생각하세요? 도착하면 어떤 상태일 거고 그러면 저희가 어떤 양본이나 소약을 준비해서 어떠한 처치를 하면서 이송을 하고 과장님, 참여 공원전입니다. 네. 벌써요? 닥터 헬기를 운행하며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바로 안전한 이착륙 장소인데요. 경북 지역 곳곳에 이착륙이 가능한 지점들을 미리 지정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안동에서 상주까지 진짜 금방 도착했어요. 우와, 순식간에. 드디어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닥터 헬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도 풀어놓습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헬리콥터는 왜 날개가 4개예요? 닥터 헬기의 소리가 뭔가 차치할 때 방해되지 않나요? 멀게만 느껴지던 닥터 헬기. 아이들이 직접 나만의 헬기도 만들어 보는데요. 아이들에게도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겠어요. 네. 이제 집집마다 닥터 헬기가 한 대씩 생겼습니다.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맞아요. 그 수업 들어보니까 닥터 헬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닥터 헬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필요한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병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티비에서만 보던 헬기를 직접 타볼 시간인데요. 아이들도 직접 타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맑고, 이렇게 한 점. 맑죠? 네. 그렇죠. 아이들에게 닥터 헬기가 한 점 더 가까워집니다. 잘 가, 가장. 여기는 환자분이 늦는 자리예요. 여기는 오늘의 의사 선생님. 닥터 헬기를 직접 타서 앉아봤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어땠어요, 기분이? 떨네요. 떨렸어요. 이게 사람을 구하는 헬리콥터니까, 이게 기존 헬리콥터랑은 다른 것 같아서 뭔가 좀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닥터 헬기. 오늘도 경북의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앞으로도 경북 지역의 많은 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실 거죠? 보다 안전하게끔 구성을 하고 생명 지킴에 있어서 일익을 충분히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헬기 통해서 아프신 분들이 잘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닥터 헬기를 직접 만나고 다니까요. 조금 더 경북 닥터 헬기가 가까워지고 친근해진 것 같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닥터 헬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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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